자, 몬재정 남자 오늘 특집이잖아요 네 현재 점수가 150 110 110점입니다 지금 40점 앞서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고요 오늘 뇌를 넘어있었으니까 당을 좀 충전을 아, 좋아요 간식 퀴즈를 바로 드릴 건데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듬뿍 건빵 건빵이요? 건빵이요? 그거 민혁 씨 드세요 제가 먹을 거예요 그래서 건빵 먹는 민혁이라 할 거예요 건빵 먹는 민혁이라 할 거예요 아, 진짜로요? 네, 네, 네 정확해요! 기현 씨가 흐름을 읽었어요 종이컵에 내가 건빵을 숨기고 자리를 막 바꿀 거예요 건빵이 어느 종이컵이 있는지 맞추면 됩니다 뭐 이런 게임이야? 저거요? 아, 이걸 내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 그냥 해봐 형 그냥 해 컵을 하나 더 넣어봐 나보고 야바이를 하라고? 민혁 씨 화려하게 해주세요 가운데에 있어 어, 있네 자, 여러분 집중하실게요 야, 지도 몰라, 지도 몰라 아, 너무 쉽다 아, 너무 쉽다 그래, 형 한번 가려야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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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야, 야, 야 이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다 자 자, 1번, 2번, 3번입니다 하나, 둘, 셋 2번 3번 3번 어? 갈렸는데? 10 때문에 3번이에요? 아, 3번이에요? 아니, 가려졌을 때 놓쳤어요 여기도 가렸어요 여기도 가렸어요 아니, 여기는 보였어요, 오른쪽에서 안 보여, 안 보여 아예 몸으로 가렸어요 몸으로 가렸어요, 안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봤어 아니, 가려졌을 때 놓쳤어요 아니, 여기는 보였어요, 오른쪽에서 그래서 어디라고요? 3번 3번이, 여기 네 거기는? 나도 3번 3번이래요 아, 2번, 갈라야 돼, 갈라야죠 3번, 3번 3번, 3번 갈라야 된다고요 잠깐만, VCR 이거 2번, 2번 했어 나 2번이라 했으니까 2번 할게요 나 2번이라 했으니까 2번 할게요 2번 정답 자, 그냥 하라고요 2번 정답 자, 그냥 하라고요 그냥 하라고요 그냥 하라고요 그냥 하라고요 그냥 하라고요 그냥 하라고요 제 말 들으세요, 그냥 하라고요 그냥 하라고요 그냥 하라고요 그냥 하라고요 그냥 하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냥 하라고요 서프라이 2번이라니까, 친구야 3번 3번이라며, 또 아니, 나 2번이라는데 다 3번이라 하니까 뭐 줘요? 요즘 진짜 구하기 어렵다는 거래요, 이게 초코에 빠진 건빵 야 초코에 빠진 건빵?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편의점에 레어템 드릴 건데 이게 뭘까요? 자, 우리 좋아하는 간식인데 과즙이나 과일 등을 조려 굳힌 말랑말랑 씹는 재미가 있는 무엇일까요? 젤리 외쳐야죠 쉐킷 쉐킷? 젤리 정답입니다 정답, 젤리인데요 그렇다면 이 젤리를 웃지 않고 맛있게 먹는 팀에게 간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이거 안다 쉐킷 저 알아요 두 분 몰라요? 요즘 유행하는 챌린지인데 내 입꼬리가 조금만이라도 올라가면 악마로 얼굴 변해요 아, 근데 꼭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 어렵다 어려워요 이게 한 번 변하면 끝이에요? 숫자를 세주세요 자, 해볼게요 어, 피하면 안 돼 피하면 안 돼 지금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패스 그 초수 아, 이거 안 길해 야, 너 그냥 나와라 너 나오라고 그냥 야, 나가세요 야, 나가세요 이거는... 그냥 막말로 그냥 이거는 포복 절도예요 아, 근데 옆에서 웃으면 못 참겠어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포복 절도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들어 가세요 이렇게 하면 돼? 아, 저렇게 하면 돼? 아이, 뭐야? 자, 다 먹나요? 억울해! 억울해! 나는 억울해! 이 정도면 일단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안 올라갔던 것 같은데 심으면서 끝에가 올라가면 올려져 근데 이게 봐 심으면서 끝에가 올라가면 올려져 야 이거 가만히 있어도 그냥 되네? 어 우쌍이면 왜? 자 아 이게 이게 아 이게 이게 뭐야 이거 왜 잘 흡수 안 보네? 제가 아까 잘했잖아요 봐봐요 이렇게 내려주셔야 돼요 버텼어 버텼어 좋아 좋아 지가 웃잖아 지가 웃잖아 이거 지가 웃잖아 지가 웃잖아 지가 나가 야 나가 야 나가 나가 야 안 돼 야 지가 웃잖아 이거는 야 그건 건치미소잖아 아 나는 새로운 방법으로 할게 어 야 맛있다 저거 시작 시작 오 입이 조그맣게? 오 좋아 오 제일 좋아 오오 입이 인식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 우와 우와 오 하나 다 먹었어 벌써? 아니 이거 반칙 아니야 입이 인식을 못하는데 조그맣게? 하하하 오케이 이거는 주원이 우승 이거 너무 잘했어 응 잘하네 어 왜 어떻게 된 거지? 가장 잘한 주원 씨께 네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오? 주원 씨 메론 맛 메로나 맛 우유까지 우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 내내 언제든 드시면서 하셔도 이건 제 거예요 하하하 하하하 뭐야? 하하하 자 먹으면 사세요 네 문재정 남자 드디어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이제 개인전이에요 오케이 자 150점 110점씩 각각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각오 한마디씩 드릴게요 각오? 아 저 오늘 저거 가져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저 뭐 있겠습니까 그냥 오늘 하루 뿌 그냥 찢어보겠습니다 아 인생삼옹은 혼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전에서 이기겠습니다 예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장대하리라 여러분 자 그 각오가 당신들고 구호예요 뭐야 잠깐만 나 잠깐만 조원 씨 꺼 뭐였지? 나 뭐라 그랬지? 주원 씨 말투가 만약에 벗지 아까 뿌웅 뭐야 뭐야 이거 벗어난다 그러면 바로 잠깐만 형원 씨 뭐였죠? 저걸 가져간다는 일념 하나로 뭐였지? 가져가겠다 일념 하나로 달리겠다 그냥 외웁시다 저거 하나 못 외웁니까? 오케이 다 외웠죠? 예 주원 씨는 특히 이 말투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아 예 이번 퀴즈는요 몸베베 놀이를 얼마나 잘 아는지 짤 퀴즈입니다 보여주는 짤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맞추면 됩니다 첫 번째 짤 고! 자 이 상자를 열기 전까진 안 해 땡땡땡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임샘사 언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현 씨 빈칸 채영원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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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너는 사람 서운하게 성을 붙여서 부르냐? 서운하게 성을 붙여서 부르냐? 정답! 아 뭐? 채영원이지 그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떤 밈이야? 포토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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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렛 잉거의 고양이 아니야? 이런 느낌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보면 알 수 있네 10점 10점 아 10점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이 대리는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뜰 거야 아닌데요? 그럼 아닌데요? 사람들이 그러던데 저는 물에 빠지면 입도 가라앉을 거래요 임샘사 혼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야? 물고기들이랑 얘기해야 돼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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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네 붕어랑 말해야 돼서인데 이 정도면 인정해 드릴게요 진짜로?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 저 봐 보시오 기현 씨 이 창의력 그거 눈베베 야 이 말을 왜 물속 들어가면 뭐 하겠니? 진짜 빨리 맞춰서 20점 드릴게요 오케이 오 이거 기현이 형 게임이네 인터넷 중독이에요 자 바로 다음 문제 주세요 현우야 예방접종 맞으러 가자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 아니라 오케이 끝나고 돈까스 돈까스? 가져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달리겠다 아 저거 발음 이상해요 발음이 쓰레기예요 저거 발음이 쓰레기 자 들려야 돼요 딕션이 가져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달리겠다 오케이 잠시만요 형 혹시 구호 못 해줘요? 끝나고 돈까스 먹으러 가? 정답 드리겠습니다 정답 드리겠습니다 10점 돈까스 먹을래? 아 오케이 이 정도면 정답 돈까스 먹을래? 내가 돈까스 사줄게 아 오케이 이 정도면 정답 오케이 자 다음 문제 고 자 저 뭐 있겠습니까? 그냥 뿍 찢어버리십니다 예 제발 생각 좀 해 비슷해요 한 점 하겠다 일념 하나로 달리겠다 네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정답 와 20점 20점 이야 잘한다 제스처 포인트까지 완벽했어요 다음 문제 고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내가 뭐뭐뭐뭐뭐뭐뭐뭐뭐 하니까 경악한 채시 자 이 상황을 보여드리면 저희가 펜싸에요 펜싸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펜이 와가지고 여기서 지로 끝나는데 뭐뭐뭐뭐뭐르 그렇지 여기에 형원이가 이렇게 하는 표정 네. 아니 뭐뭐뭐뭐 그렇지. 뭐뭐뭐뭐 그렇지? 자 힌트 또 하나. 형원이가 이런 표정 약간 믿을 수 없고 뭔 소리야? 라는 표정을 어떤 멤버를 얘기할 때 보통? 시작은 미미어는 끝은 창대하리라. 오 야 나 여기 뭐 기계인 줄 알았어. 내가 기현이 팬이라고 하니까. 기현이 팬이라고 하니까. 가장 확인된 일념 하나로 달리겠다. 네? 내 최애 기현이었는데 너로 바뀌었어. 최애 기현이었는데 너로 바뀌었어. 아 아닙니다. 비슷해? 비슷해요. 창균이가 더 비슷해요. 아 기현이 맞아요. 기현이. 아 가져가겠다 일념 하나로 달리겠다. 네. 기현이 너무 잘생겼어. 정답. 아 내가 저 얘기를 듣고 저 표정을 했어? 아 내가 저 얘기를 듣고 저 표정을 했어? 아 1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현이 형 잘생겼다는데 왜 저런 표정을 하고. 멋있어. 나도 몰랐어. 자 다음 대. 자. 가져가겠다 일념 하나로 달리겠다. 네. 최영원. 손현우. 유기현. 정답. 아 나 이거 아는데 10점. 10점, 10점 아 나 이거 아는데 끝인가요 저희? 마지막 하나 남았어 마지막 하나 점수 좀 높이죠 높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사실 시작하기 전에 글을 못 썼어요 그걸 할 차례입니다 이 멤버에게 이걸 했을 때 이걸 할 것 같다 를 썼잖아요 그 문장 그대로를 맞춰주시면 돼요 힌트는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기현님 거를 보면 기현님은 제외를 하고 맞출 거예요 좋아요 누구부터 하나요? 기현이가 쓴 거부터 갈게요 좋아요 일단은 몸풀기 오늘 기준 최애 멤버는 누굴까요? 오늘 기준 최애 멤버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네 나 오? 땡 좀 뭐 있겠습니까? 그냥 뻑 찢어버리겠습니다 좀 뭐 있겠습니까? 그냥 뻑 찢어버리겠습니다 네 민혁 땡 주헌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오? 아까 내 방에 잠깐 들어와가지고 뭐야? 여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현이가 주헌에게 쓴 겁니다 주헌에게 앞에서 춤추는 걸 보여준다면 주헌이는 이렇게 할 것이다 가져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달리겠다 네 달려야죠 귀여운 표정으로 똑같이 따라 춘다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게 아니라면 자기가 더 열심히 보여준다 아닙니다 가져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달리겠다 네 달려야죠 춤을 똑같이 따라 춘다 정답 우와 정답 좋지 근데 이거는 근데 이렇게 빨리 맞힐 줄 몰랐어요 30점 30점 아 220점 나랑 두 배 차이나 창균이에게 아 춤 좀 춰봐 라고 시켰을 때 창균은 이렇게 할 것이다 참고로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게 좀 어렵네요 좀 디테일한가 보네 초가 들어가요 초 어? 초? 자 힌트는 4초입니다 4초인데 4초가 들어가는 문제를 잘 완성해보세요 저 뭐 있겠습니까? 그냥 뻑 찢어버리겠습니다 네네네네 창균이는 춤을 추라고 시켰을 때 네? 4초 동안 이 표정으로 네? 곰곰이 골똘히 생각을 하다 네? 춤을 춘다 정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춤을 시켰을 때 아 하고 정확히 4초 후에 춤을 출 것이다 주헌 씨 뭐 많이 디테일했어요 40점 드릴게요 아 40점? 고라필 주헌이 걸로 한번 가볼게요 어 좋아요 주헌이 같은 걸로 네 가봅시다 일단 좀 쉬운 거 갈까요? 순발력으로 할게요 형헌에게 자기야라고 했을 때 형헌은 가져가기 땐 일념 하나로 달리겠다 뭐라고 했을까요? 문제를 내야 맞추고 아이 인생사 혼자 사는 거 알겠습니까? 어 자기야 정답입니다 정확했어 정답입니다 와 정확했어 30점 어 야 응 어 야 응도 아니고 엉도 아니고 어 야 어 어 어 야 어 창균에게 창균아 형 등 좀 눌러줘 라고 했을 때 창균은 어 시작은 미미안 같은 창대하리라 네? 어 그래 하면서 이렇게 부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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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겠다 일념 하나로 달리겠다 어 야스 달려야죠 그래? 그래? 아 아 뭐야 시작은 미미안은 끝이 창대하리라 네 누워봐 정답이야? 아 근데 누워봤는데 꼭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래 아 시작은 미미안은 끝이 창대하리라 형 일자로 좀 누워봐 이렇게 골반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 자 힌트 앞에 말고 가져가겠다 일념 하나로 달리겠다 가져가겠다 일념 하나로 달리겠다 오 호호호호호호호호호 근데 여기 조금 더 많이 진짜 조금 더 야 뒤로 누워봐 가져가겠다 일념 하나로 달리겠다 나 일단 들어볼게요 뒤로 엎드려봐 아니 아니 디테일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너무 와가지고 힌트? 뒤로까지는 알겠죠? 가져가겠다 인생 간다 달리겠다 뒤로 뒤집어봐 정답! 갑자기 내 구호가 생각이 안 났어 형 왜? 저거 하나 뭐해 봅니까? 창현이가 1자로 누워봐도 많이 하는데 뒤로 뒤집어봐 이걸 많이 하지 저 몇 점이에요? 10점만 줄게요 자 형원이 거는 형원이 점수가 좀 높기 때문에 형원이 제외하고 세 문제를 낼 건데 스페셜 문자 하나 낼게요 오케이 스페셜 고득점 문제 50? 아니 60점 드릴게요 와 어려운 거 보다 어렵다 나 뭐라 했지? 근데 이거는 힌트를 웬만하면 안 줄게요 멤버 관련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다른 멤버보다 자신 있다 저 뭐 있겠습니까? 그냥 뻗 드려버리겠습니다 시작은 미미야가 주요 씨 그 톤 아니었어요 땡 춤은 있겠습니까? 그냥 뻑 찢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마귀 춤 시작은 미미야 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없다 솔직히 없다 정답 뭐라고? 없어요? 그냥 없어요가 정답이야 그냥 없어요가 정답이야 뭐야?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없어요 그냥 없어요 와 미쳤다 야 이게 된다고? 그냥 정답이야 이게? 아 이거 어려운 거였는데 토시 안 안 우와 육시 좀 드릴게요 이거 좀 어려워요 복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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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싱 잽을 알려달라고 할 때 기어는 이렇게 할 것이다 정보 있겠습니까? 그냥 뻑 찢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복싱은 돌려서 허리부터 허리부터 맞는데 아니에요 인생 선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펀치는 발목부터 돌려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야 이게 이건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 맞아 맞아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 인생 선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스크류바처럼 스크류바처럼 꼬아서 끼운 거야 자 잠깐만 자 잠시만요? 뻗지지 마요? 야 맘지 뻗지 아까 뭘 알려달라고 했잖아 복싱 뭘 알려달라고 그랬죠? 스크류바처럼 발목부터 돌려서 잽을 날린다 정답 드리겠습니다 스크류바 잽을 할 것이다 아 스크류바 잽 스크류바 잽이야? 그렇죠 이렇게 스크류바 스크류바 이렇게 꼬아서 주원 씨 30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까비 한 분지 남은 거죠? 스피드 퀴즈로 갈게요 40점 받고 10점 다시 50점 개인적으로 가장 최근에 연락한 멤버는? 아이엠 나 오 땡 기현 정답 후 이거 몇 점이에요? 50점 찼려고 아이엠 미녀 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녀 거 때 다 같이 맞추면 돼요 기현에게 여기 사람들이 커피 사줘 라고 얘기했을 때 기현은? 가져가겠다 엘리엄 하나로 달리겠다 네 그래 그래 그 다음에 거기까지 좋아요 내가 살게 정답 이거 맞아요? 정답이야 돈까지 똑같은데? 그래 그래? 내가 그렇게 했어 30점 30점 그래 내가 사지 뭐 이러니까 사지 뭐 아니에요? 사지 뭐가 좀 더 기현이 형 말투다 이거는 쉬워요 오케이 쉬워요 형원에게 전화가 왔을 때 형원은 이렇게 할 것이다 인생사 혼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행님 97% 많습니다 예? 저거 있겠습니까? 그냥 뻑 찢어버리십니다 네 행님 뭐하십니까 예 네 글자예요 네 글자에 형님이 들어갑니다 네 글자라고? 네 네 글자 안에 행님이 들어간다고? 네 모모 행님 모모 형님 이겁니다 이야 행님 아따 행님 아구 행님 아구 행님 아구 행님 아유 형님 아이고 오케이 어? 다섯 글자인데요? 다섯 글자예요 이거 한 거 알겠습니까? 제가 먼저 해 아이고 형님 아이 형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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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자 너 오케이 오케이 아우 형님 정답입니다 이게 뭐라고 이거 야 이게 뭐라고 이거 몇 점이에요 이거 30점 290점 와... 70점 드릴게요 제 거는 어차피 다 모르니까 공평하게 형헌에게 제가 쓴 겁니다 너 얼굴이 맛이 같다 라고 했을 때 형헌은 이렇게 할 것이다 인생상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좀 녹았나? 어떻게 해요? 현실성 있었는데 아 좀 맨날 그래요 현실성 있었는데 좀 뭐 있겠습니까? 그냥 푹 찢어버리십니다 예 어디 나 얼굴 어디? 아... 가져가겠다 일념 하나로 달리겠다 네 그래? 이게 행동입니다 행동을 가져가겠다 일념 하나로 달리겠다 네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상대하리라 네 정답! 아 진짜 하려고 그랬는데 얼굴 스트레칭을 할 것이다 이게 맞아요 턱 소리 나네 250이야 하나 더 남았어요 마지막 자 100점 100점 야 100점이다 100점 창균에게 너보다 기현이가 더 똑똑하지? 라고 얘기했을 때 창균은 이렇게 할 것이다 가져가겠다 일념 하나로 달리겠다 먼저 여기가 먼저 시작했는데 어 그런 거 같아 가져가겠다 일념 하나로 달리겠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인생상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라고 해 아니요 자 말이 아니에요 그냥 딱 딱 끝났다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상대하리라 여기 먼저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뭐죠? 그게 뭐죠? 썩소 썩소요? 시작은 미미하나 끝이 상대하리라 땡땡땡땡땡땡 창균 창균 그게 뭐죠? 콧방땡 시작은 미미하나 끝이 상대하리라 네네네 비웃는다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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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 딱 이렇게 했어요 똑똑하지? 그럴 때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았어요 여기서 100점이 서태웅이야? 추가가 되면서 이야 역전승이네? 정답 모르는 거야 끝은 상대하네 창균이가 뭐 뒤에 뭐야 없어? 자 이렇게 몬지혜정 남자 끝이 나왔고요 좋았다 좋았다 막판 스포트로 큰 점수를 몰아먹은 우리 짱균이 아이엠이 350점으로 1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엠 뭐 부스터 단 거 아니에요? 저는 보면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상대합니다 한 방이 있어요 그래서 뭔데요? 약간 진짜 종이 백만 주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있어요 있어요 디올 립밤 디올 립밤도 면망하네 선물을 드리도록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안에 있어요 지금? 안에 있어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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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한번 열어봐요 열어봐요 궁금해요 디올 립밤 이상한 거 들어있을 것 같아요 디올 립밤이야? 디올 립밤이야? 이게 뭐지? 디올에서 포장한 거 같긴 한데 아 그냥 포장한 거 저 포토카드 아니야? 디올 포토카드? 디올 포토카드? 진짜 미션카드 막 이런 거면 뭐야 그게 뭐야? 당신이 원하는 소원을 1회 들어 드리겠습니다 오 좋은데? 좋은데? 야 이거 누가 먹었어요 그랬어 이거는? 당근에서 그것만 샀어요 진짜로? 아 진짜? 당근에서 저것만 팔아요? 야 참균아 야 참균아 퇴근해 어? 아 근데 내가 분량이 안 나오잖아 아 아니면 너만 찍어 우리 다 퇴근시키고 어 나쁘지 않았죠? 어 괜찮다 참균이 브이로그로 바꾸는 거야 어 괜찮다 진짜 그러면 진짜 와 괜찮지? 와 괜찮은데? 나는 사랑하지 그러니까 딱 갖고 나 빼고 다 빠져 그러니까 나머지 오디오만 써 그러나 팬들도 몸베베드도 진짜 좋아하지 저 디올 립밤 주세요 그냥 끝났어? 그냥 가자 병원아 어 다음번에 자쿠아 우리 둘이 찍는데